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혀에 땀띠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어머니를 위해서 모두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종석이 엄마라 예 여러분 저짝 큰 길에 있는 오락실 자주 가지요? 네 저는 그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저녁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생선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 들어봤지요? 그게 뭣담시 그러냐? 등푸른 생선에는 D8 D, D8? 어머니 DHA 아, 예, 아, 예 예, 맞아, 예 예, 그거 그게 억수로 말들어 있수가 학생들 공부하는 데는 이빨 좋습니다 우리 종석이 증마도 많이 먹으면 놀긴데 더 문제 있다면 잘 안 먹습니다 종석아, 인자는 좀 많이 먹자 많이 먹자 이애미 부탁이다 중석아, 엄마 부탁이란다 아이, 뭐라 아이, 뭐야 성석이, 왜, 뭐예요? 내가 일 먹어야 될 텐데 우여꼭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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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담임은 부모의 신분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계급 의식을 심어준 거야. 나한텐 주제를 알라는 면박이었고. 아,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그럼 황경민 부모는 뭐 했는데, 형? 아니, 계좌 털었을 때 재산도 적은 아니던데. 현재야, 그런 질문 자체가 문제인 거야. 아니, 저는 범인 신상 조사하는 뜻으로 다 그런 것 좀 해. 경민이 아빠는 단란 주저버렸어. 여정은 원 나오는. 생선 장수 아들과 밤옵소 서정 아들. 말 다했지, 뭐. 우리 반에서 경민이하고 난 재하위계급 수들어였어.